가장 애교가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김선우 씩입니다 네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선우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NIF는 애교 애교 킹이기 때문에 음 은명아 모르겠네 뭐야 그 표정들 진짜 모르는 게 낫지 많이 shine in my eyes you got those pretty eyes